비트 시작하자마자 다음 버스 준비해 창배 적어 뭘 오케이 난 좋은 버 해 난 좀 더 배러 띵 한 걸 찾아 비트 위에 내 플로우 다 못파네 what you want I don't know 구색 흠 맞춰놓고 떼는 첫 운 걷다 가군 맞춰 한 땀 뱉어 마치 랩 스테로이드 빠른 건 마냥 니 귀를 훑여 모두 stop 여기선 빠르게 내 랩 다르게 이런 뻔한 클리시아 스타일 쓰는 것도 재미 그래 재미 내가 랩할 땐 꽤 자유분방함이 넘치지 여기 지지 치지 않고 가끔 뭐지 OP 지지처럼 분석하지 꽤 쉽지 않은 플로우도 기로들은 쉽지 낫이지 내 다음 초점은 꽤 포괄적이니 미니마니모 가위바위보기 마혼 같은 패기로 이뤄야지 운 말고 노력 yeah 시간을 쪼개서 나로 가라 너 의심치 않아도 눈 나는 나를 말이야 에이 우후 3 2 4 4